입양톡 사랑톡 톡톡 시즌2 사후관리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지금 사후관리는 입양이 결정이 되고 친양자 입양 신고한 이후에 법적으로 1년 기간 안에 사후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1년에 4회의 사후관리가 이루어져야 되고 첫 번하고 맨 마지막은 가정조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는 대면 상담이 될 수도 있고 전화 상담이 될 수도 있고 이메일이나 이런 것들로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총 6회를 지금 하게끔 되어 있고요. 첫 번째는 확정이 되고 친양자 입양 신고하고 난 다음에 15일 이내에 사후관리 방문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문이 4회로 되어 있고요. 6개월 내에 4회의 가정 방문과 그런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되어 있어서 사후관리를 조금 더 엄격하게 지금 하고 있고 그러는 과정에서 입양 부모가 양육에 대한 스트레스가 너무 높다든지 정서적인 어떤 문제가 있을 적에는 그런 어떤 상담을 필요로 하는 또 그런 검사를 필요로 하는 비용을 25만 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올해 좀 바뀐 제도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한번 나왔던 이야기 같은데요. 입양 동기가 중요하다 뭐 이런 말씀을 쭉 해주셨어요. 혹시 입양 상담을 하시잖아요. 부모님들 상담하실 때 좀 아 저런 동기는 좀 하면서 이렇게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까요? 네. 이제 이런 경우가 있죠. 자녀 그러니까 난임 가정인 경우에는 난임에 대한 그거를 극복하지 정서적인 걸 극복하지 못한 상황에서 입양을 하시는 경우가 간혹가 돼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입양을 함으로 해서 혹시라도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난임에 대한 원인이 불명하지 않을 경우에 그런 기대감 같은 걸 갖고 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래서는 절대 안 되고요. 난임에 대해서 정서적으로 극복이 된 가정이어야지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친자녀가 있는데 이 아이한테 그 아이의 동생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 아이의 형제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아동의 입양을 봤을 때 부부의 관점에서 보지 마시고 정말 이 가정에 필요한 아이를 내가 입양을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다면 그게 힘들지 않아요. 근데 나의 자녀로 지금 물론 내 자녀이긴 하지만 내 새끼 내 거라고 생각을 한다 보니까는 이 입양 아동에 대한 다름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낳은 자식은 우리 부모의 유전적인 걸 다 이어받죠. 또 이어받지 않은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이 아이는 우리 부부의 유전적인 걸 하나도 받지 않은 아이인데 이 아이의 다름을 인정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까지도 오기 때문에 입양 동기는 좀 명확했으면 좋겠고 또 그것에 대해서 부부가 충분하게 논의가 좀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입양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왕왕이 있거든요. 나는 하고 싶은데 남편은 그닥지. 뭐 할려면 해봐. 나는 이런 태도를 갖고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적극적이지 않은 태도죠. 맞이 못해서. 맞이 못해서. 하도 하자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런 태도들은 굉장히 위험한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말씀하시는 것 중에 아까 그 동생을 만들어주고 있어서 이런 부분도 제가 물론 이게 출산하고 입양이 똑같을 수는 없지만 부부가 자녀를 더 이렇게 하나 더 낳고 싶은 혹은 입양하고 싶은 동기는 저는 거의 맥락은 비슷하다고 보는데 저 같은 경우도 딸을 입양할 때는 뭐냐면 딸을 키우고 싶어서 입양을 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아들에게 형제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니까 형제 같이 자랄 수 있는 형제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리고 우리 부부에게 자자가 둘 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동기가 분명히 있었는데 그럼 이게 나쁜 건가. 아니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거기에서 오류가 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게 우리가 이상과 현실의 조화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뭐냐면 우리가 교과서적으로 말하면 아이 중심으로 아이에게 필요한 입양을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 아이 중심에 아이가 필요한 입양만 하면 입양이 성사가 되냐.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도 뭔가 내가 애가 애를 키우고 싶은 애가 필요한 이런 동기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 동기가 사악하지 않으면 사악하지만 않으면 그 동기가 무엇이든 저는 다 관용적으로 그걸 다 받아들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잘못됐나요? 아니요. 그건 아닌데 입양 동기가 사악한 분은 없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키우다 보니까 뭔가 힘들고 지침이 있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입양 애들만 키울 때 힘드나요? 아니 그렇죠. 다 힘든죠. 양육은 다 힘듭니다. 양육은 다 힘들어요. 그런데 제가 많은 입양 부모님들을 교육할 적에 꼭 그 얘기를 하거든요. 친자녀하고 입양 자녀하고 다르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또 실질적으로 딸아이를 입양했을 적에 엄마가 이 딸아이가 자기 남편을 너무 좋아해서 딸아이에 대한 어떤 미움 감정들이 이렇게 발생해서 부부간의 갈등 같은 경우도 있는 경우도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 다 웃으세요.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할 적에 무슨 저는 쓸데없는 얘기를 해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자녀를 키우면서 아들아이가 엄마랑 너무 애착관계가 가까울 때 또 딸아이가 아빠랑 같고 분명히 그 사이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네. 실제로 제가 아는 분 중에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까지도 다 고려하면서 그리고 내 친자녀하고의 또 관계가 잘 안 됐을 적에 그렇죠. 그러니까 자녀를 동생을 만들어주고 오빠 누나를 만들어주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이런 것까지도 다 고려해야지 되는데 그런 것들은 크게 생각을 안 하시고 그냥 동생을 만들어주거나 형제를 만들어준다는 그런 개념으로 입양을 하시는 것은 위험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게 꼭 나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결론적으로는 저는 굉장히 위험한 입양을 했네요. 그럴 수 있죠. 어쨌든 조금 신중하게 접근을 해라 이런 말씀이신 거죠. 왜 그러냐면 입양은 이렇게 막 가정위탁하고 다르게 몇 개월 키우다가 못 키우면 다시 내놓고 이런 상황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이죠. 제가 영구적인 부모가 되어주고 이 아이의 평생을 같이 가겠다는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그 동기가 어떻든지 간에 굉장히 신중하게 그리고 저는 교육을 할 적에 잘 된 케이스보다는 조금 어려운 케이스들을 먼저 제시를 해요. 왜냐하면 입양을 하러 오시는 분들은 다 좋은 것만 생각하고 오세요. 우리가 이 아이를 입양하므로. 그렇죠. 그래서 오죽하면 입양 허니문 기간이 있다라는 얘기까지도 할까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 허니문은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기간이고 그렇지만 그 이면에 이런 어려움도 있고 저런 어려움도 있는데 그랬을 때 어떤 준비를 우리는 하고 자녀를 맞을 것인지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아주 가증스럽게 얘기하면 여기 패널로 모신 부장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해줘야 되지만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의견을 달려야 하는 게 입양의 동기는 분명히 신중할 필요는 있지만 저는 거룩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실수와 혹은 굉장히 편협함과 인간의 어리석음이 다 있어요. 어떻게 입양을 하는 순간 모든 걸 다 완벽하게 만족하고 입양을 할 수가 있나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고. 그래서 신중하고 충분히 고민하고 많이 두려워할 필요는 있지만 그 동기를 굉장히 막 이상적으로 거룩하게 그다음에 막 하여튼 그렇게까지 수준 높게 할 필요는 없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상적으로 거룩하게 하고 오시는 분이 별로 없던데요. 그런데 어떤 말씀이신지는 알 것 같아요. 오히려 그 거룩함이 나중에 독이 될 수도 있어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이제 얘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 아까 이제 아동 중심으로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아이에게 가정을 만들어주고 싶다. 그래서 그게 내가 부모가 되는 것보다 어찌 보면 사람인지라 뭐랄까 선행을 베푸는 것처럼 변질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언뜻 들더라고요. 그래서 참 인간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쉬운 건 아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거룩할 필요도 없지만 또 그렇다고 너무 가볍게 생각해서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꾸 딴지 걸어서 죄송한데 세상에 입양을 가볍게 생각하고 고민하는 사람이 없죠. 그렇죠. 가볍다는 의미는 그런 의미는 아니죠. 우리는 따로 만나서 제가 좀 그랬던 것 같아서 너무 쉽게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아니요. 쉽게 이렇게 어떻게 사람 한 명이 오는 경우를 쉽게 생각하겠어요. 그렇지는 않죠. 알겠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아동 중심의 그런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게 그냥 저희 입양기관에서의 바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필수! 감사합니다.